웨스트웨질과 문제 논의 아니면 무스탑 얘기해 무스탑 얘기해 무스탑 얘기해 무스탑 얘기해 직접 얘기해 말씀하시죠 말해봐 오바맨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오바맨 우리가 되게 너무 성장했어 재정 문제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단다 구단의 재정 페어플레어 FFP 밝혀는데 어떻게 말고 쓰겠나 아 이건 아니고 우리세계에서 나 대체할걸세 인케티야 수입이 지나치게 많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없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와 슬슬 나온다 자 최대한 빨리 그를 대신하는 선수로 데려오지 다음은 자넬세 이런거 없나? 다음은 자넬세나 그거 하고싶은데 지금 네 존나 웃기네 아하하하